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거 아이폰 12 프로를 쓰다가 이번에 뒤늦게 이거 15 프로로 폰을 바꿨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놈의 지긋지긋한 라이트닝 케이블 때문에 15 프로 출시되고 나서 바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현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차일필이 미루다가 얼마 전에야 드디어 바쁜 일이 끝나서 폰을 바꿨거든요. 일단 첫인상이 전에 쓰던 12 프로에 비해서는 카메라 렌즈가 진짜 오지게 커지긴 했구나 하는 점인데 센서도 많이 커졌고 덩달아서 광학부도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도대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까 합니다. 제가 늘 카메라 렌즈 리뷰하듯이 아이소 1, 2, 2, 3, 3 차트를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보통 광각 렌즈라고 하는 기본 카메라에 기본 카메라 어플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중앙부랑 주변부를 일부를 6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중앙부는 그래도 나름 샤프한 편이긴 한데 주변부는 여러분들 보시기도 약간 뭉개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 테스트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차트를 촬영한 값을 그 숫자로 측정치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4,000점이 나왔죠. 이게 아이폰 기본 카메라에서는 2,400원 화소라서 가로가 5,700 픽셀인데 거기서 4,000개까지 주파수를 분리낼 수 있다는 뜻으로 거의 1픽셀 단위로 주파수를 분리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주변부는 2,000점이니까 그렇게 뭐 썩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점수로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점수는 실제 렌즈의 화질이라기보다는 후보정을 통해서 뻥튀기된 점수라는 것인데요. 차트의 일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요. 흰 면과 회색 면이 만나는 그 사이에 묘하게 검은색 선이 지나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화질이 열화되는 주변부로 가보시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 이 경우는 확실하게 흰 면과 회색 면이 만나는 지점에 원래는 없어야 될 검은색 선이 지나가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샤픈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지 못한 원본이 있을 때 이거를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대비를 올리면은 이렇게 밝은 면은 더 밝아지고 어두운 면은 더 어두워지면서 선명해집니다만 이러면 색감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비를 올리지 않고 샤픈을 주게 되는데요. 샤픈을 주면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경계면 쪽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줘서 선명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다만 이런 식으로 보증하게 되면요. 선명도는 올라갈지라도 약간 사진이 좀 속된 말로 쌈마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원본의 톤을 살리면서도 경계면만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촬영을 해내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렌즈와 커다란 센서 그리고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렌즈가 이전 버전에 비해서 좀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런 카메라들과 비교하면은 렌즈가 많이 작고요. 특히 주변부로 갈수록 화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샤픈을 먹이고요. 여러가지 자체적인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과물로만 비교를 한다거나 특히나 차트를 촬영해서 바로 점수화를 한 다음에 그걸 뭐 1대1로 다른 거랑 비교한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결과를 엄청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만 어쨌든 테스트를 해보니까 과거에 제가 사용했던 아이폰 12 프로에 비해서는 꽤나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 먼 거리에 있는 건물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거 똑같은 장소에서 아이폰 12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됐거든요. 아이폰 15 프로가 조금 더 광각이라서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600%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이폰 프로 15가 훨씬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폰카라는 게 한 세대 한 세대를 보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진 않는데 몇 세대를 점프해서 보면은 분명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니의 1인치 똑딱이랑 결과물을 1대 1로 비교해 가면서 아이폰 15 프로가 조금 더 샤프하네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이 샤프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이때는 또 아이폰 15 프로보다는 오히려 더 선명해 보이죠?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폰카로 화질 테스트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결과물만 놓고 손해도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꼭 누군가를 뭐 이렇게 특정의를 저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좀 그시기 하긴 한데 그럴 의도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소니의 플래그십 바디와 고급형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샤픈을 전혀 쓰지 않은 원본 상태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5 프로랑 손해도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사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당연히 여기에도 샤픈을 줄 수가 있고요. 똑같이 샤픈을 줘도 우측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거는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전에 쓰던 아이폰 12 프로랑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고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광에서 플레어 방어하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2 프로보다 훨씬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이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저도 상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자동으로 촬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2초 정도 촬영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꽤 어두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아이폰 15 프로를 보시면은 월등하게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저저도 환경에서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화질이 아예 급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저도에서는 언뜻 보면은 정말 1인치 센서 카메라에 근접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단 샤픈이 들어가서 왼쪽이 선명해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샤픈을 주면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저저도 환경에서 색감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보도블록이 분명히 하얀색이랑 붉은색이 있었는데 GB1으로 촬영된 사진에서는 붉은색 보도블록이 선명하게 보이죠. 하지만 아이폰으로 촬영된 사진에서는 붉은색이 거의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감도 촬영을 해가지고 보정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감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노이즈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색감이 잘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면은 아무래도 조금 체급 차이가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삼아서 풀프레임 카메라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 정도인데 많은 차이가 있죠? 뭐 이러니까 제가 비싸게 카메라 주고 사가지고 무거운데도 들고 다니는 거겠죠? 다만 예전에 12%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밤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미지를 줬는데 15%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간헐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 프로로 촬영하면은 대략 4,900만 화소라서 그거는 테스트 안 해봤니? 이렇게 여쭤보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당연히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중앙부는 뭐 여전히 샤프한데 주변부는 아까보다 훨씬 더 소프트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프로로라는 게 여러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스택으로 쌓아서 별도의 로우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거 제가 내보내기 해가지고 아무런 후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주변부가 오히려 더 소프트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MTF-50 점수도 중앙부는 당연히 화소가 올라갔으니까 점수가 더 올라갔지만 주변부는 화소가 더 올라가는데도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는 기운상이 드러났어요. 이게 최고 화소 모드에서는 장축이 8,000 픽셀인데 8,000 픽셀에서 주파수를 몇 개까지 불리낼 수 있니? 라는 게 MTF-50 점수인데요. 그러니 당연히 화소가 올라가면은 점수는 더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화소가 더 높을수록 주파수를 더 많이 불리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렌즈 똑같은 센서로 찍었는데 오히려 고화소에서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저하서로 촬영된 이미지가 얼마나 후처리가 심하게 샤픈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이니까 보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먼저 정로출로 촬영한 거를 투스탑 원더로 촬영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대략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어둡게 촬영이 됐죠? 그런데 이거를 보증으로 투스탑 오버로 끌어올리면은 오! 꽤나 괜찮아요. 이게 이제 보증된 이미지고 이게 이제 보증이 안 돼. 원래 정로출로 촬영한 이미지인데 살짝 다르긴 하죠. 명부 쪽이 좀 지나치게 좀 과장되고 안부도 좀 지나치게 과장되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컬러 같은 것도 웬만치 다 복원이 되고 느낌이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일전에 프로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요건 꽤 쓸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명부인데 밝게 촬영한 거를 끌어내릴 때가 문제인데 이게 마이너스 2로 하면은 너무 어두워지거든요. 저는 분명히 투스탑 오버로 촬영을 하라고 했는데 카메라가 제 명령을 잘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0.5니까 한 반 스탑 정도 밝게 촬영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슷하게 정로출로 촬영한 것과 비슷하게는 보증이 되지만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색상도 좀 많이 탁하고 11단계 그레이 스케일도 굉장히 좀 플랫하게 복원이 돼가지고 뭔가 좀 미덥지가 못하고요. 색상도 약간 그 채도를 올렸을 때 나는 형광 느낌이 살짝 나는 면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아쉽다. 이게 정 노출로 촬영된 사진인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색상이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안부 특히 어둡게 촬영했을 때 투스탑까지 이렇게 잘 보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놀라운 거라서 요런 면은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진짜 로브 파일은 아니고 여러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스택으로 쌌다 보니까 어둡게 촬영해서 올리는데도 약간 명부가 좀 날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11단계 그레이 스케일이 좀 리니어하게 복원되지 않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죠. 저는 이거는 합격점을 주고 싶네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영상 촬영 시 HDR 비디오 모드를 활용하면은 돌비 비전을 포함하는 10비트 고명음 대비 비디오를 최대 60 프레이브레이트까지 녹화가 된다는 것인데 이거 제가 예전에 별로 의미 없다고 영상 한번 올렸다가 좌표 한번 찍혀서 욕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PTSD가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것도 한번 얼마나 실제로 좋아졌는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일라 토니원이라는 장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왼쪽이 가장 밝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씩 밝고요. 즉 2배씩 어두워지는데 지금 영상에는 촬영이 안 됐지만 이쪽에도 단계가 더 있거든요. 해서 전체 21단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요거를 촬영해 봤을 때 카메라가 동시에 몇 가지 단계를 촬영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가장 왼쪽부터 여기 네 번째까지는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보시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 100에 근접한 상태에서 그냥 일자로 측정이 되었죠. 이게 두 배씩 어두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거 촬영한 값이랑 옆에 오른쪽 촬영한 게 다르게 촬영이 되어야만 합니다만 지금 동일하게 촬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카메라 입장에서는 너무 밝게 촬영이 되어서 정보가 없다. 즉 우리끼리는 화이트홀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하늘의 밝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창문 밖의 밝은 부분이 하얗게 촬영이 되어서 약간 좀 촬영이 잘 안 됐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얗게 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지금 제대로 촬영이 안 된 거고 다섯 번째부터 촬영이 제대로 된 건데 이때 제가 직접 카운팅 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마지막은 촬영이 되긴 했지만 이거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8에서 9 스탑 정도 촬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실제 이거를 이마 테스트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요. 슬로프 베이스드로 대략 8.71 스탑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8에서 90 스탑 정도 촬영이 된 거고 이거는 대부분의 카메라가 일반적인 동영상 모드로 촬영했을 때 나오는 그 정도 아주 일반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문제는 이거를 HDR로 촬영을 했을 때 DR이 더 늘어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는 굉장히 밝은 것부터 아예 어두운 암흑에까지 굉장히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존재하는데요. 카메라는 보통 그중에서 일반적인 영상 모드로 촬영했을 때는 8에서 9 스탑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출력하거나 입력을 할 때 0에서 255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거를 입력하고 출력을 하는데요. 0에서 255가 전체 256단계로 이게 2의 8성이거든요. 즉 완전한 암흑에서 2배 밝아지는 것도 8단계 거치면 255에 도달해서 완벽하게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255라서 완벽하게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것도 2배씩 어두워지면 8단계 거친 뒤에는 0이 되기 때문에 어둠으로 완벽한 암흑으로 표현이 돼요. 즉 현실에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때는 그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표현할 수 없고요. 그중에서 어딘가 8단계에서 9단계 정도 잘라서 표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자일라 토니언처럼 21단계의 DR을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촬영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8단계에서 9단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HDR 모니터를 쓰게 되면 역시 0에서 255로 표현하는 건 똑같지만 밝기 자체가 더 밝아지기 때문에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양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HDR로 출력될 걸 고려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는 0에서 255 사이에 조금 더 넓은 DR을 압축해서 꾹 눌러서 담아서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HDR 모니터로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넓은 DR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HDR 모니터로 출력하고 고려해서 HDR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입력되는 값이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에 있는 빛을 0에서 255까지 256단계로 저장하는 건 똑같지만 보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0에서 255 사이에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야지만 비로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5 프로에서 돌비 비전 모드를 키우고 촬영을 하게 되면 DR이 살짝 늘어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는 렉 709였지만 보시면 2020PQ로 제가 와이드 감마로 바꿔놨죠. 색공간도 잘 바꿔놨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앞에 4개까지 클리핑돼서 정보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정보가 있는 것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아까보다는 살짝 더 늘어나긴 했어요. 한 스탑 정도 더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이거 실제로 측정을 해보시면 슬로프 베이스드 DR이 대략 10.8스탑 정도 나와서 아까보다 증가하긴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하단에 노이즈 그래프를 보면 노이즈 그래프가 춤을 추고 또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측정이 안 됐죠. 이게 일반적으로 밝은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좀 적고 어두운 부분 내려갈수록 노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상 자체에 노이즈 저감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에서는 샤픈이 강제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노이즈 저감이 강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이즈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이상한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클린 DR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슬로프 베이스드로는 10.8이지만 사실 정확한 DR은 그 아래 아래에 있는 0.5 미디엄 값이 이제 클린 DR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undefined 측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정의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 영상의 클린 DR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노이즈라는 게 DR을 측정하는 매개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것 자체가 원본 값이 아니라 보정된 값, 어떻게 보면 오염된 값으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디파인되지 않아서 우리가 클린 DR을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슬로프 베이스드 DR은 최대 값이고 클린 DR은 그것보다 최소한 한두 스탑은 낮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략 8.8 스탑 정도가 클린 DR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진짜로 그러하다면 이걸 굳이 HDR로 촬영할 만한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뭐 완전히 의미가 없다 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휴대폰의 디스플레이가 HDR을 지원하긴 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오직 이 휴대폰으로만 볼 거다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나름 좋더라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100% 이용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그 HDR 모드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맥이라든지 PC라든지 다른 데로 옮긴 다음에 편집을 하실 예정이라면 저는 완전 비추합니다. 이 편집 프로세스만 복잡하게 꼬아 버릴 뿐이에요. 괜히 새콤구만 틀어져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거 임포트 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경고 메시지 뜨고 기존 영상들이랑 뭐가 안 맞아요 라고 뜨고 또 영상도 처음에 임포트 하면은 이렇게 떡져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복잡하기만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실익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돌비 비전은 무슨 개뿔이다 싶네요. 이상으로 녹화를 마치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폰카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폰카가 발전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너무 오버하는 것도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애플에서는 신제품 나올 때마다 이걸로 뭐 영어도 찍을 수 있고 뮤비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개뿔이에요.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거나 아이폰으로 뮤비를 찍는 건 사실상 아이폰 광고 뿐이잖아요. 심지어 애플은 옛날 옛날 구형 제품부터 그 비슷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매번 비슷한 광고를 하는데 그거를 매번 뭐 이렇게 말하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매번 속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너무 신기하긴 한데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에 아이폰 16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점차 점차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 저가형 카메라를 살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될지 물어보면 야 카메라 살 거면 뭐 한 5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한 방에 사지 아니면 그냥 폰카로 찍으라고 해요. 실제로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이 과학적인 부분을 파보았는데 말 그대로 기본 메인 카메라와 기본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의 해상도 등 한정해서 리뷰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갤럭시에서 지원하는 백배준 같은 거는 더 이상은 사실 사진이 아니라 이 생성형 AI로 마치 그냥 그림을 새로 그려주는 듯한 재미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거 리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완전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